안녕하세요. 저 태국에서 온 쏘디타입니다. 김타인, 타라, 타민, 엄마입니다. 태국에 있는 유명 맛집에서 보여가지고 제가 조금 작업을 들어갔고요. 오빠가 전화번호 달라고 했어요. 성격도 좋고, 마음에도 듣고 성격도 좋고, 마음이 달라요. 성격도 좋고, 마음이 달라요. 성격도 좋고, 마음이 달라요. 학생도 좋고, 마음이 달라요. 성격이 같은 호종을 시도한 롱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